나 우리 친구들이 주는 거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손도 안 대고 있어 지금 내가 뭐 뭐 뭐 뭐 여튼간에 그냥 내 마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들 쓰레기들은 무시하자 왜 하겠노 그래 인생이 저렇고 인성이 저렇고 왜 하겠노 그래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어? 전부가 나쁜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 잘못이긴 한데 이게 바로 잡지 뭐 응기 응디인가 응기 야 밥판 앞으로 뭐 응기시티 개소리 하지마 앞으로 응기시티 그 소리 하지마 니가 내가 봤을 때 니도 너도 좀 저거 저거급이야 너 지금 강태급이야 자꾸 니가 와서 여기는 응기시티 이 지랄뼈 하는데 그게 짱 난다 진짜 난 그거 처음에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응기 난다 난 그게 일배용 온 지도 몰랐어 그니까 지금 두 개 째 두 개 째 나 아직 멀쩡해 멀쩡한데 우리 나 진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갈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결론 나오면 난 말없이 그냥 블랙 한다 블랙 땅에서 응기나마 나한테 전화해 내 전화번호 보내줄게 집주소도 내가 가르쳐줄게 놀러와 싸대기를 줘빼리꾸라 싸가지 이 새끼다 미끄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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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튼간에 다들 좀 사이좋게 놀아 내가 부탁이야 부탁 방금 순간이너 떨어뜨리는 부탁이다 진짜 기다려봐 야 애들 고치러 갈 생각이 없어 난 진짜로 고치러 갈 생각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보리차가 나가기 기다리거든 아 뭐하노 진짜님 뭐하노 진짜님 감사합니다 몇번째 팬클립 가입이야 네 감사합니다 보리차가 맛있네요 지금 보리차 2스텝 진행중이구요 아직 레벨을 발라면 2스텝 더 남아 그럴 수 있지 내가 봐도 돼 요 밥 밥 밥 밥 밥 안아 안아 일로 안아 지금 하나 잡았거든 삼미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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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삼미구엘보다는 저게 나은거 같애 저거 이름 뭐고 밀맥주중에 저거 이름 뭐고 아 밀보리차중에 호가든이 낫지 삼미구엘 내 주전부리 지금 오징어 오징어합반가 몰라 저기 어디고 미니스톱에 파는거 있어 미니스톱에 천원에 팔아야 보고로 주전부리 여기 밀보리차는 밀보리차는 밀탄산보리차는 호가든이 짱이야 호가든은 진짜 언니아들 꼬시기도 되게 괜찮지 그게 있잖아 은근히 훅가거든 어 매콤어버칸님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세요 밀탄산보리차는 특히 호가든 있잖아 호가든 호가든 있잖아 언니아들이 한꺼번에 훅가 어 너희들 순수한척하냐 야 너희들 순수한척해 너희들이 이거들이 근데 있잖아 되게 재밌는게 있잖아 여자들도 일부러 알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거야 여자들도 일부러 알면서 넘어가 주는거야 아 이거야 진짜야 인생교훈이야 이거 근데 그렇다고 있잖아 내가 내가 아 이런 말하긴 또 이상하지만은 인생의 교훈을 한가지 알려줄게 응 응 이거는 뭐 18금 이런건 아니야 그냥 인생교훈이니까 만약에 있잖아 술을 정말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방이 여자 아가씨가 언니아가 마시면은 그 남자 본인한테 관심이 있다는거야 그 남자 본인한테 관심이 있다는거야 믿으니까 그래 먹는거야 믿으니까 응 아니야 아니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마 아니 진짜니까 맞잖아 이거 내가 농담하는 소리가 아니고 맞잖아 여자 입장에서도 맞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거야 응 맞잖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하게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지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그럼 100% 그린라이트지 여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남자랑 같이 술을 마신다 그건 그린라이트야 그린라이트 빨간 빨간 레드라이트 레드라이트 어 소고기집 레드라이트 이러면 참 맞는데 그 중 술돼지가 있어요 인증 호장실 인증 믿음의 볼이죠 둘이서 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그렇지 둘이서 그러니까 둘이서 먹어야 되지 그건 맞아 친구랑 같이 있다 그러면 좀 틀려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친구랑 같이 가면 틀려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가 챙겨주겠다는 마인드 때문에 그게 좀 아닐 수 있어요